어느 날 개숭이를 보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다. 강아지는 주둥이를 하루에 몇 번 닦을까? 그래서 계산해봤다. 10분 동안 주둥이만 찍어봤다. 지금부터 집중해주길 바란다. 영상을 10분 동안 볼 순 없으니 넘어간다. 10분 동안 15번 닦았으니 15 곱하기 6은 1시간에 90번 닦고 90 곱하기 24는 하루에 2160번 닦는다. 아니 잘못됐다. 그러면 자는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은? 똥 싸는 시간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한다. 이 녀석들의 수면 시간은 곧 엄마 아빠의 수면 시간 6시간. 그런데 자고 일어났을 때 두 개의 똥덩어리가 있으니 각자 한 번씩 화장실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잠깐 똥 쌀 때는 주둥이를 몇 번 닦지? 똥 쌀 때는 주둥이를 두 번 닦는다. 그리고 자는 시간 10분간 주둥이를 측정해봤을 때 한 번 시간당 6번 6시간이면 36번 주둥이를 닦는다. 그렇다면 자는 시간 동안 닦는 주둥이 36번 더하기 똥 한 번 싸고 오면서 닦는 주둥이 두 번 그리고 아빠가 일하고 있는 시간 6시간 중 절반인 3시간을 또 잔다. 그러면 9시간의 수면 시간에 닦는 주둥이 54번 더하기 똥 한 번 싸는 주둥이 두 번 이제 밥 먹을 때 닦는 주둥이를 세워보자. 사실 이때 주둥이를 가장 많이 닦는다. 3년차 집사의 경험상 이 녀석들은 하루에 밥을 3번 먹는다. 아니다. 개순이는 3번 먹고 민순이는 10번이나 먹는다. 여기서 둘의 주둥이 닦는 횟수의 차이가 급격하게 발생한다. 일단 밥을 한 번 먹을 때 주둥이를 얼마나 닦는지 측정한다. 한 움큼 먹을 때마다 한 번 주둥이를 닦는다. 보통 20번의 움큼을 먹으니 20번 주둥이를 닦는다. 밥을 먹는 시간 5분 동안 20번의 주둥이를 닦는다고 보면 된다. 민순이는 하루 50분 밥을 먹으며 200번의 주둥이를 닦고 개순이는 하루 15분 밥을 먹으며 60번의 주둥이를 닦는다. 또한 나는 하루에 약 10덩이의 똥을 치우니 둘이서 5번의 화장실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정리해보자. 나의 침이라고 정확한 두뇌로 계산해봤을 때 남자의 침이라고 정확한 하루 14분 및 민순이는 하루에 1508.5번 개순이는 하루에 1421번 주둥이를 닦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잉거리 잉거리 talk, the mouse ran up the clock, the clock turned on